뽀뽀뽀뽀 친구 구독, 좋아요, 눌러줘 안녕하세요. 무용동작치료사 김미영입니다. 우리 동네 놀러와라는 노래는 다양한 기억을 가진 장소에 대한 노래예요. 공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이렇게 양팔을 쭉 펴고 위, 옆, 아래로 이렇게 내릴 때 이 거리를 개인 공간이라고 해요. 가장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. 이 노래의 율동에는 낮게 하는 동작이 있고 또 높게 하는 동작이 있고 또 중간 높이의 동작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개인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임을 탐색하고 또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는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는 내 공간 안에 타인을 초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타인의 공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. 춤추는 엄마가 되어주세요.